의료계 소식을 보다 보면 가끔 낯선 단어들도 있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. 의대생이 졸업 이후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받습니다. 그런 다음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수련 기간을 거치는데 이들이 바로 전공의입니다. 이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뒤에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는 의사들도 있습니다. 그들을 펠로우, 즉 전임의라고 합니다. 전공의들이 속속 병원을 떠나고 있는 지금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의사들이 바로 전임의인데 이 전임의들도 오늘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전국 82개 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들이 입장문을 내고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.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증을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항의 차원의 조치입니다. 다만 실제 집단 사직으로 이어갈지는 미정인 상황입니다. 전국 대형병원의 전임인은 2천 명 안팎입니다.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병원의 한 전임인을 만났는데 전국의 단 2명뿐인 소아혈액 종양 내과 전임입니다. 이 전임의 병원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건 수학과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때문입니다. 그 아이들의 검사를 하자고 혈액 하나 뽑기가 너무 어렵고 실랑이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. 그런데 1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만 숙가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정책을 듣고 저희 교수님들이 너무나 좌절하셨어요. 중증 소아병동의 적자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사후 보상,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것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반가워하는 소아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상황에서 전임이 마저 사직 행렬에 동참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. 전국 의대생들 1,129명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부는 휴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은 더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기상캐스터